잠시만요.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9시부터 개장하대요. 1회차 체험이 9시 40분부터인데 지금 일찍 왔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방금 들어갔다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한 바퀴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별이랑 별빛이랑 먼저 지금 들어갔고요. 저희 지금 빠르게 빛이랑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가자. 구모가 엄청나요. 과학관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이 중앙로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왔어요? 오늘은 선물 담았어요. 과학관. 과학관 선물 담았어요. 그냥 과학관이야. 과학관이야. 별아, 저 글자 큰 거 읽을 수 있어? 유아 제법관. 뭐라고? 다시. 유아 제법관. 아니, 가만히 서서 얘기해 봐. 유. 유아 제법관. 유아 제법관? azi. 자, 틀렸고 유아 체험관이에요. 유아 체험관.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출장한ems. 유람 한 명. 상 Sec. 유람. 똑같은 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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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이거 봐봐 쇼할 거 말고 쇼할 거 아니야? 쇼할 거 아니야? 쇼할 거 아니야?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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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라고? 응 뼈다지 뭐야? 너가 하는 거야? 엄마 엄마 같아 봐 빗질해 봐 해봐 해봐 이렇게 됐어 들어가볼까? 신발 먹고 들어가보자 아 아직 안 한다 이게 시간이 있네 천장에 이렇게 극장이 나와요 누워봐 누워서 보는 극장이야 신기하지? 뭐야 얘 야 너 뭐해? 우와 이거 누우면은요 이렇게 아이들 시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저도 누워볼게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극장 관람을 할 수 있어요 별자리 체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누워봐 내가 に※ 여기서 안 되겠네 두개에 가봅 여기ụ 여기 여기 저 SARA 여기여기 여덟는데요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새콤데콤 향기 풍기는 노래 불러야지 루치야 춤을 출거야 머쩡이 토마토 아이고 이재야 껄밀 먹은게 은혜 뒤에 옆에 있고 친구하고 있으니까 이리 와 너가 그린거 왜 나오잖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응 너 어떻게 한거야? 무서워 루치야 무서운거 아니야 있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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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팬더래 팬덤 비치 이제 조선 과연 우리 비치는 누구 닮았을까요? 고 고 꿈 닮았대 고 이거 봐 이거 공처럼 서있어서 그래 아빠 누구 다녀나 볼까? 네 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만들고 아빠 줄 못 봐 하나도 안 맞네 봐라 우주야 이제 우주 우주로 들어가 보는 거야 들어가봐 출발하는데 출발 출발하는데 출발 출발 문 닫힌다 문 닫힌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봐봐 밑에 밑에 하늘로 올라왔어 하늘로 올라왔어 밑에 봐봐 높이가 높이가 10점이다 위로 높이가 10점이다 위로 높이가 10점이다 우주간다 우주간다 뒤에 뒤에 오우 하늘로 quad 출발 오우 비치야 조심해! 비치야 엄청 커! 엄청 멋지다! 여기 우주에 사는 괴물이 돼! 너무 깜짝놨어 아빠 지금 답답한데 손가락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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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나 스물일곱 살! 뭐야 강구 38살이래! 아빠 어려보이나봐 엄마 늙어보이고 너네 봐봐 너네 지금 너네만 서있어 봐봐 둘 다 금속은 남자래 30살이래? 남자래 둘 다... 어떻게 둘 다 30살이래 희엑 회사의 스캔 Kunden 아아아아 그렇지 반짝 웃고 있어 눈에 힘 쫙 채고 쪼금만 더 뒤로 가볼까? 쪼금만 더 뒤로? 쪼금만 더 뒤로? 어 앞에 봐! 배아 여기 가악감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여기 가악감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이게.. 잠깐만! 오! 오! 눈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야 이거 좀 무섭다 야! 어우 머리를 계속 바꿔주네 별이가 한번 보자! 제발 입을.. 너무 귀여워서! 놀리는 거 아니야?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봐줘! 이거 봐줘! 너 맘에 들어? 응! 아까 충격적이어서 이게 맘에 드나봐! 예쁘해 그래도! 우와 됐다! 어디서 일할 거야? 우리 연구식! 진짜 싫어! 됐어? 사진으로 남기래! 야 가리니까 좀 놔둬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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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오케이! 우와! 우와! 얼마 안 돼? 봐라! 여기 어땠어? 또 오고 싶어? 별 5개 중에 몇 개야? 5개! 빛이는? 10개! 1,000개! 5개 중에 1,000개? 너 1,000개 봐! 1,000개 봐! 앉아서 간식 먹자! 1,000개 봐! 우주선이.. 저 로켓이 이렇게 텄어! 저게 저 우주로 날아가는 거야! 하늘보다 더 높이! 우주선? 다음에 기회되면 타보자! 2,000개 봐! 어이 개똥이 1 개똥이 2는 왜 안아? 개똥이 2 어디가 쟤네? 개똥아 어디가? 자! 놀이터 가봐! 일로 와봐! 그네가 이게 뭐야? 과학관 그네는 다르네 지금 카메라를 흔드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길들이 어지럽게 물퉁물퉁 꼬불꼬불 달려! 달려 달려! 우리 개똥이 2번은 뭐하고 있었나? 내 걸음 아빠! 여기 바다에 사게 했는데! 아유! 우리 상어가 있어! 다 샀어! 상기! 상기! 뭐해? 죄송해요 빛이가 만든 게임 달려와서 아빠한테 안기기 하지만 그냥 똑바로 오지 않고 돌고 돌다 오기 안 돼! 안 돼! 안 돼! 가까이 오면은 안 돼! 아쉬운 척 하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빠한테 와야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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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하나, 둘, 셋! 엄마한테 봐줘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여기도 안 돼! 왜 그래! 정신 차려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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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기해야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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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무진보다 누구를 더 닮았어? 네! 배가 많이 고팠던 우리 비치예요! 제일 빨리 나오는 핫도그를 먼저 먹고 있답니다! 오! 핫도그 핫도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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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어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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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야? 돈까스? 짜장면은 어때? 아유! 아유! 말탕말탕!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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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야 일로 와봐봐! 입술에 초코릿이.. 입술에 초코릿이.. 입술에 초코릿이 많은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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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성공! 성공! 럭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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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깥에 넣을지! 땡! 응! 럭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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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